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엄마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세로토닌 처방전에 관한 책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세로토닌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이 책이 제가 볼 땐 거의 집대성한 책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증상에 대한 증문즉설이에요 그렇죠 찌르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갖고 있는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세로토닌 테라피에 대해서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술이 마치 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면서 우리가 둘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들어봤는데요 마치 시를 읊어주는 것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1장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여러 증상들이 나오고요 그 증상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옵니다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는 게 첫바퀴 도는 것 같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옵니다 진짜 이럴 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자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고요 그 처방전이 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2장과 3장은 뇌과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세로토닌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봤더니 6점 나오더라고요 보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삶의 악센트가 더 필요하다 뇌후 구조는 가장 바깥이 대뇌 피질이 있고요 그 안쪽에 대뇌 변형계 그리고 가장 안쪽에 뇌관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행복은 마음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달한 뇌과학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뇌 변형계와 대뇌의 전두전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3요소인 노루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따라 우리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이네요 네, 집중력은 노루아드레날린, 전환력은 세로토닌, 의욕은 도파민, 공감력은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세로토닌 신경은 한 수만 개가 있고 뇌의 신경세포는 150억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은 수는 적지만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의 세로토닌 신경이 수만 개의 뇌 신경세포를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유용한 자료에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음식이 그러면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느냐 이건가요? 그렇죠, 세로토닌의 원재료 원료는 트리프토판이라고 합니다 트리프토판과 비타민 B6 그리고 포도당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럼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되겠네요 각각 다 드시면 되고요 또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럼 가장 좋은 음식이 바나나, 소맥배와 현미, 아보카도, 나토와 두부네요 그렇죠, 등푸른 생선, 그리고 고기, 그리고 과일들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공파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네요 이건 꼭 보셔야 될 내용이네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나요? 책에 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걸 다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니까 증상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간박증, 중독, 공격충동성, 공황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요 심신의 노화가 촉진되고, 뇌기능이 저하됩니다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세로토닌 테라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걷자 5분만이라도 걸어라 계단만 만다면 반갑다 반갑다 소크라테스 워킹 이 뭐죠?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걸으면서 오디오북을 듣는다든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소크라테스 워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밥님이 자꾸 산책 갈까? 하신 거예요 일단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밖으로 나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걸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자는 이거 만드셨더라고요 용어를 조킹이라고 해서 조킹과 워킹 빠르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프리워킹 자연 명상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즐기고 길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껴라 그런 이야기고요 탭핑터치는 서로 두들겨주라는 거죠 이렇게 스킨십? 네 스킨십이라고 보면 되고요 댄스 저자가 아주 댄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리드미컬을 그런 운동이 세르토닌 분비에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가 좋고요 또 북이 아주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북 드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자가 이야기한 테라피를 앞부분만 맞배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걷자 치매에 걸리고 싶은 사람에게 낭부가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생활을 그대로만 계속하면 치매는 따놓은 당상이다 물론 여기서 당신이란 지금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치매가 노인이 되면 온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다 치매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함께 뇌를 자극하지 않는 게으른 생활에서 온다 5분만 걸어도 행복해진다 믿기지 않겠지만 단 5분만 걸어도 행복해진다 이것은 실증된 뇌과학적 결론이다 아침이면 더욱 좋고 점심시간도 괜찮다 딱 5분만 걸어라 태양, 하늘, 바람, 나뭇잎을 보고 느끼면 순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아 참 좋다 상쾌하다 세포의 외침이 들린다 계단아 반갑다 계단을 오르면 건강에 오른다 이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바로 옆 넓은 계단은 텅 비어 있다 모두들 계단 공포증에 걸려 있다 소크라테스 워킹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근사하지 않은가? 항상 쫓기며 사는 현대인에게 권하고 싶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걷자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를 머리에 넣고 걸어보자 조킹 조깅하듯 플러스 걷는 스피드로 걸어가듯 달리기 달려가듯 걷기 발 앞쪽부터 착지하기 보폭을 적게 하고 양발은 평행으로 뒤로 차든 말고 튕기든 이렇게 하는 것을 조킹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즐기고 길을 느껴라 내 형편에 무슨 여행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그러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 그렇다 나라 형편도 회사 형편도 어려운데 무슨 한간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떠나야 한다 이건 단순한 소극적 도피가 아니다 새로운 해답을 얻기 위한 적극적 해결책이다 저희가 요즘 새롭게 좀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은 전자책도 읽고 또 그냥 책도 읽고 수다 떨면서 그냥 이렇게 자고 이랬는데 요즘 저희가 잠잘 때 윌라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30분 정도 책을 읽어주는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도 잘 오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취침 약 30분 해놓고 좋은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가 예전에 전자책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전자책은 기계음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좀 감정이 없다고 하나? 사무적으로 그냥 들리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책이 더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은 잘 때도 좋고요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좋습니다 저희 공파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인데요 윌라 가입하시고 쿠폰에 공파 두 글자만 치시면 첫 달 무료 세 달 동안 50% 할인된 금액으로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희가 듣는 윌라 오디오북에서 만나는 이 책 성우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